오늘도 유용한 표현 4가지 패턴이죠. 패턴 4가지를 가지고 이제 응용도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가게에 갔을 때 어떤 이제 그 상점에 갔을 때 내가 뭘 좀 찾고 있는데요.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얘기를 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쇼핑할 때는 기본적인 표현인데요. I'm looking for 뭐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이걸 찾고 있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어떤 거 넣어볼까요? I'm looking for some shoes 하면은 제가 신발을 좀 찾고 있는데요. 신발 사려고 한다는 얘기에요. 잃어버린 걸 찾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써도 되지만 이거는 뭘 사겠다는 거죠. I'm looking for some shoes. A에 a shirt 넣어볼까요? I'm looking for a shirt. 셔츠를 한 장 사려고 하는데요. 이 말이고. B에 a present. 선물을 넣으면요. I'm looking for a present. 선물을 하나 찾고 있는데요. C에 a pair of earrings 하면은 귀걸이 한 쌍이죠. 양쪽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a pair 한 쌍 of earrings. 이어링을 한 쌍을 찾고 있습니다. 귀걸이 한 쌍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돼요. 어떤 것을 찾고 있다. 쇼핑 영어에서는 기본이에요. 두 번째. 어떤 종류의 뭐 뭐 이런 얘기할 때 있죠. 어떤 이라는 말은 what이에요. 그리고 종류는 kind에요. 그 다음에 of. 그 다음에는 어떤 거. what kind of 무엇. 그 다음에 do you 동사. 이렇게 하면 되죠. 혹은 do you 동사 대신에 다른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빈칸으로 둬볼까요. 자. what kind of 무엇. 뭐 뭐 뭐. 이렇게 일단 해볼게요. 주어진 문장이요. what kind of shoes do you want.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신발을 원하세요. 등산화, 댄스화, 낮은 거, 높은 거이죠. 종류를 얘기하는 거. what kind of shoes do you want. a에 있는 거 넣어볼게요. what kind of clothes do you want. 어떤 종류의 옷을 원하세요. 뭐 집에서 입으실 거, 나가실 거, 그죠. 파티 갈 거. what kind of clothes do you want. 두 번째. b에 있는 거 넣어보면 what kind of books do you want. 어떤 책을 원하시는데요. 얘기를 하시지. 골라드리죠. what kind of books do you want. 그 다음. 어떤 선물을 찾고 계세요. 이럴 수도 있겠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선물이에요. what kind of present are you looking for. 이렇게 하면 어떤 종류의 선물을 are you looking for. 고르고 계세요. 지금 찾고 계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패턴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얘기할 때요. 두 개가 있어야 한 쌍이 되는 거 있어요. 두 개가 한 쌍을 이르는 거. 어떤 게 있죠. 신발. shoes. stockings. stockings. 귀걸이. earrings. 장갑. gloves. 안경. 안경 한 장만 끼는 사람 없잖아요. 안경도 glasses. 이런 거. pants. 바지도 양쪽을 끼니까. pants. 이런 것들은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this pair라고 그래요. 이 한 쌍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로 할 때는 그냥 이게 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안경을 가리켜서 이 한 쌍이 예쁘네요. 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냥 한 쌍을 영어로 this pair라고 하지만 우리말로는 그냥 이게 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this pair is the best 무엇. 이런 식으로 쓰는 패턴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무엇이네요. 이렇게. 어떻게 넣어볼 수 있을까요? 주어진 문장은 this pair is the best hiking shoes. 이렇게요. 아, 이게 제가 본 중에 가장 좋은 등산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A에 있는 거 넣어볼까요? this pair is the best pants. 하면은 어머, 이게 최고의 바지네요. 이 바지가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B. glasses. 안경을 넣어볼게요. this pair is the best glasses.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제일 좋은 안경 같아요. 이런 말이고요. this pair is the best gloves를 넣으면 이게 가장 좋은 장갑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 거는요.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물건이 복수가 될 경우는 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그 물건, 복수. 아니면 한 쌍을 이루는 이런 것들은 다 데이라 그래요. they. 어때 보여요? they look.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쓰셔서 감탄문으로 해주든지. 점을 그냥 찍어도 되고요. 야, 이게 어때 보이네요? 이 말이에요. they look great. 어머, 좋아 보이네요. they look good. 이래도. great도 좋은 거고 good도 좋은 거죠. they look sad. 여기에서 they는 물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건의 복수일 수도 있고 사람들, 그들도 되는 거예요. they look sad. 어머, 그 사람들이 슬퍼 보인다. 그죠? 이래도 되고. they look tired. 그 사람들 참 피곤해 보인다. 그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they look 형용사. 이런 거. 이런 패턴들도요. 기억하시고 입으로 연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